아 데이터도 안 터지고 망했다 유치역학 리포트 내야 되는데 어디 쓸만한 거 없을까? 나뭇가지? 돌? 지푸라기? 드론? 추몬라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가 있는데? 이게 뭘까? 알파벳인가? 얘들아. 아직도 모르겠니? 이거 SKT 0이잖아. 뭐? SKT 0? 그래, 2020 세대를 위한 젊음의 0과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숫자 0이 합쳐진 SKT의 새로운 브랜드지. 무엇이든 될 수 있는 0. 공대생흥 들고 무인도회가 평생 나오지 못했다고 한다. 유치원과 접지한 말을... 유치원님, 미안해. 부트 못내서 미안해. 유치원님, 미안해. 비싼 대한민국의 신분임 비싼 대한민국의 신분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